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승모는 KPM테크이고요. 코드번호는 042040입니다. 우리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 오늘 KPM테크랑 텔코너 RFG약을 종합적으로 봐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KPM테크부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좀 보압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막발은 막바지까지 조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1차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4000원 부분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 영양권 안에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시장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뭐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급등 상승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현대체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런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참고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KPM테크 같은 경우도 한 2%때 어 하락하는 흐름들은 좀 보여주면서 어 조정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또 이 안에서의 움직임만 좀 보여주면은 사실 여기서 좀 돌파하는 움직임도 어 나아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2차 포인트가 이 부분 1차 포인트 61선 61선과 21선 살짝 데드크로스가 좀 나오는 분위기긴 해요 나오는 분위기긴 해요 여기에서 또 말씀을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자 61선 이렇게 올라가고 어 21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주가 또한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21선 이렇게 따라간다 라고 봤을 때 데드크로스 21선이 61선을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다 이때는 주가가 반드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1차 포인트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지지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다시 21선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겁니다. 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고 있는데 어 막바지로 좀 어 막바지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여기서 좀 반등 나오고 상승 반등 상승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은 2차 포인트는 이 구간에서 어 이 구간에서 뭔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이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중을 좀 이제 축소로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 지지구간에 이탈을 하면은 또 아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공간이 어느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들을 정확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좀 이탈을 할 거다라고 좀 보기에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탈을 한다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도 뭐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올라간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서 방향이 완전히 결정이 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 움직임들, 추세적인 부분들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우리 이 종목을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필시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0원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이전에서도 이때 당시에서도 이때 당시에서도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제 예상을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뭐 손절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비중 축소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응을 그렇게 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진략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거랑 직접 판단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급등을 한다라는 2차 포인트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안타깝게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버거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가 조금 연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장된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1차 포인트 2차 포인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또 지금 그런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물립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 물려요. 외국인도 이 수급이라는 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도 털어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고요. 매수가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매도가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수급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KPM테크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텔콘 RF 제약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후면 이전에 KPM테크랑 같이 동반해서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KPM테크랑 같이 일정한 움직임을 방향성들을 같이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최근에는 주가 조정이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KPM테크 같은 경우라 사실 주가 움직임이 조금은 방향성이 연속 4일 최근에 들어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시작을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죠. KPM테크 이런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이런 부분들에 지금 주가가 지지구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KPM테크랑 방향성이 좀 일치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이 될지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텔콘 RF 제약에서 이전에 11월 20일에 공시를 낸 게 있거든요. 자산 양수도를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휴머니진에 대해서 좀 이제 휴머니진에 대해서 같이 KPM테크랑 같이 투자를 한 부분들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PM테크랑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이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가 양도인입니다. 자 KPM테크 주식 지분을 양수하는 2020년 11월 3일 일자예요. 자 텔콘 RF 제약이 KPM테크 주식을 양수를 한다. 그러니까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들 양도인이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 홀딩센터에서 지분을 9.9%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KPM테크 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양도가 이제 주는 거고 양수가 인수를 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근데 여기 이 금액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텔콘 RF 제약이 자 우리 그렇게 재무적으로도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KPM테크가 일단은 전망이 긍정적인다라는 것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무가 좋은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KPM테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불을 했다는 얘기죠. 이 자산 양수도 가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들. 아니 앞으로 KPM테크랑 필리핀 판권, 렌즐룸마 이런 것들을 좀 판권을 확보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KPM테크를 주식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아리까리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줄고 단기순이익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배주주순이익이 증가가가 됐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텔콘 RF 제약이 지금 5G 시장을 목표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G 시장을 본격적으로 자기 본업을 하기보다는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KPM테크랑 조금 더 연관성이 높아졌지만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재산이 매출액, 이런 지재주주 여기서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 자산은 좀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KPM테크랑 좀 별개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KPM테크가 먼저 가고 나서 충분히 가고 나서 텔콘 RF 제약이 따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PM테크에서 특징적인 이슈가 휴먼 이즈, 렌즐루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이슈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서 재무에 대해서 조금은 훼손이 되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지금 적자하기 때문에 PER이 계산이 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텔콘 RF 제약이 더 이상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연간 매출에 보면 적자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부분들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에서부터 조금 이제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단기순이익이 연속적으로 적자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에서도 아무래도 적자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우리 4분기 매출이 흑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적자 단기순이익이 조금 만회 되는 것들이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 됐을 텐데 투자를 좀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단기순이익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자금이 또 빠져나갔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단기적으로 좀 회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재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콘, RFG약이랑 KPM테크랑 같이 갈지 아니면 따로 갈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때는 KPM테크 입장에서도 그렇고 텔콘 RFG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막바지에 좀 버텨주고 있는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G약도 11월 20일에 이런 공시가 나왔었는데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고 매도, 매수, 매도 반복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한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툼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KPM테크랑 텔콘 RFG약이랑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앞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이 되시거든요. 3전 3승, 3전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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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1패가 좀 나왔는데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9시 1분 AFW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추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후가 14,500원으로 1,500원을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 뭐 AFW 그리고 보유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자 손절가를 지키시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우리가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 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AFW 종목 추천드린 거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로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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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